지구야 미안해 미안하면서 메쓰? 아 안 쓸 수가 없잖아 그럼 써! 사랑하는 친구야 요즘 세상엔 친환경 플라스틱이란 게 있단가? 포기할 수 없다면 바꿔야지 덜 미안하고 더 깨끗하고 기왕이면 예쁘게 플라스틱이 처음부터 민팩해는 아니었어 동물의 가죽을 나무를 대신하고 진짜 가까이에서 거의 모든 걸 도와주고 있거든 그치만 이제 다시 생각하게 된 거지 더 길게 더 오래 지켜야 돼 더 중요한 건 뭘까? 네가 버린 냉장고 샛빙 돼 네 노트북은 아마 세탁기였을지도? 아님 식용유? 네가 쓰는 일회용 컵은 어쩌면 옥수수였을걸? 이거 잠깐만 봐봐 하나 둘 셋 벌써 없어짐 이미 버린 걸 다시 살리고 완전히 버려져도 완전한 제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뭐 언젠가 그렇게 되겠지 말만 하는 게 아닌 네가 보는 것들 이미 그렇게 만들고 있어 처음 플라스틱이 세상을 바꿨던 것처럼 또 한 번 변화의 순간이야 함께 같이 하기 위해서 포기할 수 없다면 바꾸면 돼 또 한 번 변화의 순간이 다시 만나요 개нуться